안녕하세요. 저는 부존진시장에서 10년째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혜옥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식당보다는 시장이 빨리 맞춰서 하게 되었고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가족끼리 시작해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존진시장은 교통편이 편해서 울산, 밀양, 양산 등 타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가게는 가정에 운영하다 보니 어느 것보다 저렴한 소량으로 3팩에 판매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한 번 맛보면 그 맛에 단골이 됩니다. 특히 저희 가게는 김치가 맛있는데요. 남도식 김치라 칼칼하고 정갈한 맛입니다. 김치의 깊은 맛은 좋은 재료만 고집하고요. 김치 종류만 해도 배추, 알타리, 깍두기, 열무, 갓김치, 물김치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마다 장을 보고 매일 조리해서 당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내 자녀 부모님이 드신다고 생각하여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등 맛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 부정시장으로 많이 찾아주시고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